안녕하세요 구독좋아요 땡스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오더노트 준비하시고 연습장에 푸시고 같이 푸십시다 개수에 대한 문제 1개의 a1이 묽은 a와 b1이 묽은 b를 합하여 10개를 살 때 필요한 금액 묽은 a의 개수를 x개라 그러면은 b의 개수는 10개의 산에서 10-x가 되잖아요 금액은 2개 곱한 거 ax 그 다음에 요거 2개 곱한 거 이렇게 되겠죠 552번 다정이는 인터넷 수프에서 사과와 감을 합하여 12개를 사려고 한다 사과 1개의 가격은 1000원 감 1개의 가격은 800원이고 배송료가 2500원일 때 전체 가격이 13,0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사과를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는가 이거 x개라고 합시다 사과와 감을 합하여 12개를 했습니다 12개죠 그럼 사과가 x개면 감은 12-x가 되죠 자 그러면 사과 1개가 2000원이라니까 철 x 되고 감은 800원이죠 하나에 800하고 그 다음에 12-x가 되죠 배송료가 또 있습니다 배송료 2500원 이것이 전체 가격이 10,000원 이하가 13,000원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x-800에서 200x가 됩니다 더하기 곱하게 되면 826 8189 9600 되고 더하기 2500 짜리 되고 13,000원 되죠 200x는 200x가 있는 게 아니고 양을 합시다 2개 더하면은 0 0 11 12,100원이죠 그렇죠 만 3000 빼기 12,100원 이 되죠 12,100원을 빼면은 0 0 9 900원이 됩니다 그렇죠 양면을 100으로 일단 나누면은 자 이렇게 가져와서 양면을 또 2로 나누면은 x 4.5가 됩니다 자 4.5개 이하니까 4개가 되죠 최대 3번이 됩니다 553번 1개의 무게가 15g 초콜렛 20g 사탕을 합해 14개를 사는데 총 무게가 250g이야 사탕은 최대 몇 개까지 사탕은 x개라 그러면은 사탕은 x개 초콜렛은 이제 14-x가 되지 15 곱하기 14-x를 하게 되고 여기는 20x가 되죠 20x가 250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전결이 되죠 15,14 곱해야 되죠 4,5,24,24,24,6,1로는 1,210 일단 요거 마이너스 15x,20x가 5x가 되고 210이니까 이하 하면은 210이, 210 빼면은 210 빼면은 40이 되죠 그러니까 x가 8개가 되죠 최대 8개를 사야 되죠 3번이 됩니다 554번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 1분 동안 달릴 때 소모되는 연량은 6kcal 달릴 때 줄름기 할 때는 1분 동안에 8kcal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 30분 동안 달리거나 했을 때 30분 동안 달리면 1분 동안에 달리기 할 때는 6kcal이니까 6 이렇게 되겠죠 줄름기를 하여 200kcal 달리거나 줄름기를 하여 200kcal 이상의 연량을 소모하려고 할 때 최대 몇 분 동안 달릴 수 있는지 최대 몇 분 동안 달린다 몇 분 달리는 건 x 아 이렇게 되네 지금 이렇게 하면 안되고 그럴 듯이 아니네 지금 문제가 30분 동안 달리거나 줄름기를 하여 그러면 달리는 걸 x라 그러면 줄름기는 30-x분 동안 줄름기 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네 시간은 이렇게 쪼개서 해야 되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라고 200kcal 이상의 연량을 소모한다 200kcal 적고 그 다음에 여기 x분동안 달리게 됐을 때 6kcal 이제 여기는 6x가 되는 거야 6x 되고 그 다음에 줄름기는 줄름기는 30-x니까 줄름기는 8이 되잖아 8 곱하기 30-x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6x-8x하면 마이너스 2x가 되죠 240이죠 240 이항하면 마이너스 40이 되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20 이하가 됩니다 최대 20분이죠 555번 1000원짜리 새우초밥과 1500원짜리 연우초밥을 합하여 10개를 주문하여 배달시키려 한다 배달비 2000원을 포함한 전체 금액이 15500원 미만 됐을 때 연우초밥이죠 연우초밥은 최대 몇 개가 되니 자 연우초밥을 x계를 합시다 x계면은 그 다음에 새우초밥은 10-x가 되죠 가격은 10-x에 곱하기 1000원 하면 되고 더하기 1500x 1500x 더하기 배달비 2000원 합해서 이게 15500원 미만이 되는 거죠 양변을 일단 100으로 나눕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전결하면은 100-10x 플러스 15x 여기도 100 나눠야지 그죠 플러스 20 되고 그 다음에 155가 되죠 마이너스 10x 15x면 5x 되고 자 120이죠 120 이항하면은 35가 되죠 x가 7보다 작달이 되죠 그럼 최대 몇 개? 6개가 되죠 556번 어느 물류센터에서 의류상자 1400개를 배송하려고 한다 한 번에 120개 상자를 신는 대형 화물차와 50개 상자를 신는 소형 화물차를 합하여 15대를 사용할 때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화물차는 몇 대인지 구하시오 자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화물차 x대를 합시다 x대면은 대형 화물차는 15-x대 자 이렇게 되었고 신는 양은 120 곱하기 15-x대고 더하기 소형 화물차는 50x이 되죠 이게 1400개를 신는 최대 1400이상 이렇게 해주면 되죠 10을 나눠주면 이렇게 됩니다 되고 곱하게 되면 180 180 180 되고 minus 12x 이렇게 하면 minus 7x 140 minus 7x 이항하면 minus 40 양변에 minus 7로 나누면 x가 7분의 40 이하 됩니다 자 이는 75 35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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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요 5점 얼마 얼마죠 그죠 그러면 최대 5.5 얼마 얼마 이하니까 최대 5대 되는 거죠 557번 하기 전에 현재 예금액이 A원이고 매달 B원씩 예금할 때 X개월 후의 예금액 그랬죠 현재 예금액 A원이니까 그 다음에 B원씩 X개월 후에 계속 B원씩 예금을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BX 다음대로 557번 현재 형의 저축액은 16,000원 동생의 저축액은 8,000원 이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형이 좀 많이 있다 그죠 다음 달부터 형은 매달 1,000원씩 동생은 매달 2,000원씩 몇 개월 후부터 동생의 저축액이 형의 저축액이 많아지는가 몇 개월 X개월 후라 그러면 형 같은 경우에는 16,000원 더하기 매달 1,000원씩 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1,000X가 되어있지 동생 같은 경우에는 매달 2,000원씩 근데 처음에 8,000원 있잖아 8,000원 더하기 2,000X가 되죠 몇 개월 부터 동생의 저축액이 형의 저축액보다 많아지는가 할 때 이렇게 부동으로 이렇게 되어야지 자 이하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0X되고 이왕하면 마이너스 8,000 자 양변에 마이너스 1,000을 나누게 되면 X가 8보다 크죠 크다니까 9개월부터 4번이 됩니다 558번 현재 미니는 저금통에 4,000원 매일 매일 같은 금액을 30일 동안 저금하여 저금통에 들어있는 금액이 2만 5,000원 이상이 되게 하려고 한다 2만 5,000원 이상이 되게 하려고 한다 미니가 매일 저금해야 하는 최소금액 X,000원 이상이 X,000원 이상이 저금통에 4,000원이 있어 30일 동안 저금하여 30일 동안 저금하여 30X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30X 이상 4,000원 이왕을 하게 되면 2만 1,000원 10을 양균에 나누고 3을 양균에 나누면 3,7,20일이 되죠 700원 이상이죠 최소금액 700원 이 됩니다 559번 현재 수은이와 서준이의 통장장부는 각각 4,000원 수은이 4,000원 서준이 15,000원 다음 달 또 수은이는 매달 3,000원씩 그 다음에 서준이는 매달 2,000원씩 수은이의 예금액이 수은이의 예금액이 서준이의 수은이는 갈색이지 수은이의 예금액이 서준이의 예금액의 2배보다 적어지는 것은 몇 개월 후부터인가 몇 개월 후부터 이랬으니까 몇 개월 후 요거를 X개월 후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수은이 먼저 해봅시다 수은이가 또는 통장장은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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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4 4,000원이 있고 수은이는 3,000원 있죠 매달 3,000원씩 이죠 3,000x죠 되고 수은이의 예금액보다 적어지는 것은 내가 생각해 이루어야 되지 서준이는 통장장구 15,000원 있었잖아요 그죠 15,000원 있고 매달 2,000원 이니까 2000X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예금액을 두 배보다 적어지는 것은 두 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끝이 나네요. 일단 증개 우변 이거 먼저 증개를 합시다. 30 하나 둘 셋 플러스 4000X 자 이렇게 해놓고 4000X를 자변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1000X 되고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만 되죠? 양변을 마이너스 1000으로 나누게 되면 바꿔주고 10이 되죠? 그러면 10개월보다 크니까 11개월부터 3번이 됩니다. 추가요금에 대한 문제 K의 가격이 A원이고 K의 개를 초과하면 1개당 B원이 추가될 때 그랬죠? 그럼 처음에 A원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K계를 초과하면 이니까 X개의 가격을 봤을 때 K계까지는 이게 끝났잖아요. A원으로 그냥 지불하고 끝났잖아요. K계의 가격이. 나머지 초과한 개수가 X 마이너스 K잖아요. 그게 B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언뜻 보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560분을 풀어보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실생활적으로 비슷하게 풀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공식이 아닙니다. 공식 같은 게 아니고 이렇게 한다 그 뜻이기 때문에 그냥 풀이 방식을 익히시면 됩니다. 560번 어느 보드카페의 이용요금은 1시간까지는 1시간까지는 4천원이래. 그럼 1시간까지 그죠? 4천원 1시간까지는 30분을 이용하던 1시간을 이용하던 무조건 4천원을 낸단 말이래. 근데 1시간이 지나면 1분마다 50원씩 추가되는 거야. 이용요금이 6,5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이랬죠. 그죠? 자 그러면은 최대 몇 번 동안 이용할 수 있는지 구하시오 그랬죠. 일단 이걸 봤을 때 4천원보다 많죠? 금액이 4천원보다 많다면 1시간보다 더 많이 이용했다는 그죠? 생각할 수 있죠. 1시간보다 많이 이용했죠. 그러니까 추가요금 2,500원이 발생했잖아요. 일단 최대 몇 번 동안 이용할 수 있는지 이랬으니까 일단은 X분 동안 이용했다고 해볼게요. 됐죠? 그리고 6,500원 이하 했으니까 6,500원 이하를 해놓고 금액은 1시간 동안 했을 때는 4,000원이다. 내고 이게 60분이죠. 60분이죠. 그럼 X분은 60분보다 크겠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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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X-60 초과 이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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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죠. X-60분을 해야지 분으로 해야 되니까 분 계산 50은 추가되죠. 이렇게 해서 6,500원 이하가 되게 한다 이 뜻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죠. 그죠? 이런 거 접하게 되면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시고 많이 푸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전결하면 50X 자 이거 마이너스 3,000이죠. 이거 하게 되면 플러스 1,000 6,500 50X 1,000 이하 하면 5,500 X5로 나누면 110 이하가 됩니다. 최대 몇 번 동안 110분 이 됩니다. 561번 어느 공용 주차장 주차요금은 이거 실시간에 많이 넣어줘. 계산하자면 머릿속에서 30분까지는 아 3,000 한 다음에 31분 되면 200원 3,200원 내잖아. 자 생각해 주시죠. 30분 딱 하고 3,000인데 내가 31분을 이용했어. 31분을 이용하면 이 200원 추가가 되어서 플러스 200원을 내야 되잖아. 그래서 3,200원 내잖아. 자 머릿속에서 생각이 들죠. 주차요금이 7,0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최대 몇 분 동안 주차할 수 있는 X분이라고 합시다. 자 30분 30분까지는 요금은 할 필요 없지 그냥 3,000원 일정액을 내고 30분을 내서 그 다음에 1분이 추가될 때 그러니까 추가됐으니까 돈이 더 많죠. 그죠? X 마이너스 30 초과 시간에는 200원씩 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X 이러면 마이너스 6,000 마이너스 3,000 이렇게 되죠. 계산하면 7,000원 이하 200X 이하 하면 1,0,1,2,3 이렇게 되죠. 0,2개 없애고 그럼 X가 50 이하가 되죠. 50 이하니까 50분 이하 되는 거죠. 최대 50분이 되는 거죠. 562번 어느 리조트 이용요금은 4명까지는 1인당 2,000원 4명을 하게 되면 1인당 2,000원이니까 1인당 2,000원이니까 총금액은 8,000원이 된다. 그죠? 근데 4명을 초과하면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는 1인당 1,000원이 된다. 만약 5명을 가게 되면 8만원 내고 1명 추가된 거는 할인되어 15,000원만 내면 되니까 5명을 가면 9만 5천원을 내게 되네요. 그 뜻이죠. 17만원 이하로 1,000,000,000,000 17만원 이하로 리조트를 이용하라 할 때 최대 몇 명까지 X명 이라 그러면 4명까지는 1인당 2만원 냈으니까 4 곱하기 2만원 하고 더하기 그 다음에 X-4를 해야 되죠. 초과인원 는 1인당 15,000원 이잖아. 이것이 17만원 이하가 된다.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이제 겨울방학 맞이해서 리조트를 이용 많이 하게 되니까 이걸 참고를 해갖고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냥 계산합시다. 0 이게 3개 없으면 좀 헷갈리니까 8만원 8만원 더하기 15,000X 마이너스 명 이하 그러니까 세대 10명이 되겠네 요렇게 하게 됩니다 563번 증명사진 8장을 인하하는데 드는 가격은 5천원이고 자 8장 8장은 그냥 기본 그냥 5천원을 내면 되는데 8장 초과하면 한 장당 200억씩 추가된다고 한다 증명사진 한 장당 가격이 45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증명사진 몇 장이나 자 이거 몇 장 이상 인해야 하는지 구하시오 자 X장을 해봅시다 하게 되면은 자 이게 장수가 많아져야지만이 그 다음에 추가되는 거는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5천원 내고 일단은 8장을 초과하면 이니까 X-8장에서는 짱당 200원씩 추가되는 거잖아요 곱하기 200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450원 이하가 된다는 말은 X장 그러니까 총 X장 가격을 했기 때문에 450X가 되고 요것보다 이하가 되면 되잖아요 450X보다 이하가 되면 되잖아요 금액이 요렇게 성립이 됩니다 자 이거는 그죠 별표 한 두개 정도 하시고 이해됩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총 가격이 450원은 짱당 그냥 450원 치여갖고 이하가 되면은 한 장당 가격이 450원 이하가 되잖아요 요런 문제도 조심해야 되죠 자 이거 이렇게 하면은 200X 이러면은 마이너스 1600이죠 그럼 더하기 0,0,4 사실을 빼면 3 이렇게 하고 450X 450에서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250X가 되고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3400이 됩니다 자 그 10을 일단은 요거 하나 없애고 보죠 마이너스 25로 나누게 되면 X가 이렇게 바뀌고 25분의 340이 되죠 5 6 2 3 10 5 8 40 5 5 5 25 5 1은 5 18 5 3 15 5 6 3 10 이렇게 되죠 13.6 이상이 되죠 뭐 이렇게 나옵니다 몇 장 이상이 나어야 됩니까 14장 되는거죠 자 이 문제는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기록을 하셔서 어디죠? 오답노트에 자, 이 활용표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